자생활을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페인 사이트 복지사입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더리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유입 키워드 1위 이더리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투자를 하시고 하고 있는데요. 제 채널 유입 검색어 3위인 XRP와는 다르게 스테이킹이라는 것을 통한 지속적인 패셋 인컴을 노려보고자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더리움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다음으로 실총이 크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알트 대장입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이 혼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다 먹고 있던 때 그때는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저 전송 뿐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초기에는 이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가치가 적거나 없었죠. 지금은 전혀 안 그렇지만요. 이러던 와중에 이 비탈리프테리는 더 개선된 속도에 개선된 기능을 갖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개선된 가장 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예전부터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특정 액션을 취하면 정해진 리스폰스를 주는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ICO입니다. ICO 프로젝트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그 컨트랙 주소를 공개를 하죠. 그러면 해당 주소에 기추코인으로 통용이 되는 이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ICO 토큰이 본인의 지갑에 쏙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자동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은 모금한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자기들 프로젝트를 꾸려나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은 망하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스캔 프로젝트여서 작정하고 처음부터 먹튀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ICO 열풍이 일어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 스캔 프로젝트들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처벌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더리움 상에서 프로젝트를 세우고 본인들의 메인넷을 출시해서 독립하는 그런 자수성과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오스가 있죠. 이 전체적인 최근까지의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오스를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데 첫 시작은 이더리움에서 했고 모금을 마친 후에 메인넷을 런칭하면서 이더리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ICO 열풍이 있던 그 시기에 많은 역할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시총을 갖게 되었죠. 이런 일을 거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더리움도 기축코인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각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축코인으로 뽑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큰 역사였는데요. 이제 이더리움은 더 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2.0인데요. 이더리움 2.0은 기존에 부족했던 이더리움의 확장성 그러니까 속도를 개선시키고 합의 알고리즘을 더 적은 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개선하는 그런 업데이트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이런 거긴 한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런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다가오진 않죠. 가장 중요한 건 POS겠죠. 기존에 그래픽 카드를 왕창 돌리면서 이더리움을 채굴해내던 방식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지분에 비례해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자동적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패시브 인컴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새로 유입되는 투자자분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이 2.0에서 바뀌는 POS 합의 알고리즘이 기관들이 많은 이더리움을 축적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개인들 또한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을 거라고 많은 언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 이더리움 POS에 의한 포모가 많이 생기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POS에 참여할 수 있는 이더리움 기본 수량이 32이더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32이더를 매수하기에 좀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나는 여기 참여 못하겠네 라고 포기하시고 다른 더 가격 싼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도 뉴스를 하나 공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거래소 그러니까 큰 글로벌 암화폐 거래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32개까지 이더리움을 모을 수 없었던 분들도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계속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위기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32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도 거래소를 통한 소액 스테이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도 이제 이 이더리움 축적 현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현 상황입니다. 이 이더리움이 단지 그냥 이렇게 스테이킹 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 기업 연합에는 전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이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무언가를 할 때는 아마 이더리움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겠죠. 최근에 영미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 같은 곳에서도 전체 이용자를 위한 암호화폐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더리움 재단과 손을 잡았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계획만 된 게 아니라 현재 이미 주제별 하위 커뮤니티인 서브레딧이라는 곳에서는 실제로 사용자 보상 시스템을 실험 중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이고요. 이런 이더리움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건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이는 이더리움의 가치를 상승하게 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탈중한 금융입니다. 국내에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이 탈중한 금융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농협도 암호자산 커스터디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이북 업데이트 중이어서 넥소 플랫폼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랜딩과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많은 투자자들의 자산 예치를 이루어내는 걸 보면서 마치 은행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현재 실제 은행업을 하고 있는 1금융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랜딩과 스테이킹을 1금융권에서도 분명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암호자산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면 아마 CBDC만을 하더라도 분명히 랜딩 서비스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탈중한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더리움 기업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역시 이더리움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쯤 되면 다른 플랫폼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그래도 제 댓글에 그런 거 가지고 싸움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오스가 더 좋네, 에이다 따라서 POS로 방향전환했네 뭐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상관입니까 흑에 투자는 본인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 리턴을 얻어내는 거고 본인이 원하시는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죽이고 다 승자독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정치적인 이유라던가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본인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서 각자 도생하는 거고 특화된 분야별로 파일을 나눠 먹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러니까 뭐가 낫다, 뭐가 별로다,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기존에 없던 형태의 새로운 기능을 갖추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기축코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앞으로 2.0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스케이스를 이끌어낼 것이며 특히 탈중한 금융에서 많이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오픈되면 사용법에 대해서도 제가 판매 중인 이북의 업데이트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의 방향성,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자들 간에 가치 있는 좋은 토론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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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